의정부와 송탄에서 부대찌개를 만들 때 쓴다는 수입산 햄과 소시지입니다. 성분표를 살펴보니 유수분이 잘 섞이도록 해주는 제3인산 나트륨과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아질산 나트륨. 제품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화학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국내산 제품들은 어떨까? 우리는 서울의 한 부대찌개 전문점을 찾아갔습니다. 국내산 햄과 소시지를 쓴다고 알려진 곳입니다. 잠시 후 주문한 부대찌개가 나옵니다. 국내산이라는 햄, 소시지의 모양과 색깔은 수입산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. 맛으로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. 우리는 이곳에서 쓰는 햄과 소시지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. 그리고 봉투 안에서 소시지 포장지를 찾았습니다. 성분표를 자세히 살펴보니 수입산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화학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